저렴한 양념은 이곳처럼 갓, 음료와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눈을 감사드립니다. 눈을 감사드립니다. 눈을 감사드립니다. 유명한 눈을 감사드립니다. 형 씻었어? 응 어? 노란색 노란색 소금 좀 더 줘 공부 다 된거야? 응 어? 넌 이렇게 잡았잖아 ㅋㅋㅋㅋ 요런 저거잖아 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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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